오늘 저는 말의 창조적인 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는 천지와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이한 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연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을 다스리고 창조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써 자기의 세계를 지어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말하고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말하고 여러분의 환경하고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여러분의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현재 일어나고 있던 것들이 과거에 자꾸 말하던 것이 현재 일어나는 것입니다. 현재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미래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하고 여러분과의 존재를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말은 영적인 기와 공개의 진동입니다. 이 진동이 가까운 데 있는 물의 분자를 변화시켜 놓는다는 실험을 일본 과학자 에모도 마사루가 한 적이 있습니다. 말에 따라서 칼하수에 담아놓은 물이 분자가 파괴되기도 하고 분자가 아름답게 형성되기도 한다는 것이 과학자가 발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말이 우리를 병들게 하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병든 것은 우리 말이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말이 건강하게 된 말을 하면 우리의 생각도 건강도 좋아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60%가 물인 것인데 물은 말에 따라서 변화가 되므로 우리의 건강도 말에 따라서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이 얼마나 힘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야구부가 정의하는 말의 힘은 말이 온몸을 다스린다. 나의 운명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보면 입에다가 재갈을 채워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큰 배도 눈에 안 보이는 적은 키가 물 안에서 방향을 좌우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배가 폭풍을 당해도 항구로 찾아갈 수 있는 것은 키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입 속에 있는 말이 적지만은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를 운전해 간다는 것입니다. 야구부서 3장 2절로 4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대로 입에 재갈을 불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중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 지극히 적은 키위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 다음 지옥불로 태우는 듯한 그런 역할도 말이 하는 것입니다. 지옥불로 태우는 듯한 혈을 가진 사람이 우리 모임 가운데 있으면 모임을 완전히 파괴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지요. 제일 처음에 불씨가 조그마한 것이라고 불씨로서 장난하다가 온 도시를 태우는 불행이 다가올 수 있는 것이 사람이 하는 말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별 볼일 없는 말 같지만은 부정적인 말을 하고 흉분한 말을 해서 온 사회와 국가가 덜 끓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 우리 국회에서 전 대통령이 한 말이 북한의 김정일이가 한 말이 사실이 아니냐 그 말수 때문에 완전히 나라가 덜 끓는 이유도 바로 우리 눈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불로 태우는 듯한 흉한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시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요. 불과 같은 불의의 세계에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박해를 지옥불로 태우는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적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적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박해를 불사로 나니 그 사라진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이라. 우리 혀를 마귀가 사용하면 지옥불이 붙어나오게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혀를 길들여야지 우리가 혀를 길들여야지 아니하면 쉬지 않는 악이요. 사망의 독이 가득한 혀여 찬송과 저주 단물과 썬물을 내는 이중적인 요소가 되고 만난 것입니다. 우리는 밥 먹을 때 입속의 음식을 고루고루 섞으며 맛을 보여주는 혀로만 알고 있지 그 혀가 우리 운명을 좌우하는 일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영원한 지옥불에서 건질 수도 있는데 똑같은 말로 세속적인 말을 하고 흉악한 말을 해서 상대의 영혼을 파벌하고 죽이는 일도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할 때 놀라지 않냐 할 수 없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냐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곳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곳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연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세미한 구멍으로 단물과 썬물을 내렸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남나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한 혈을 가지고 두 가지 영향을 나타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은 우리 신체에도 영향을 미쳐서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번에 제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 스웨덴에 가서 성회를 인도하는데 사람들이 다 잘 살아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정부에서 여러 가지 보험을 잘 해서 먹고 사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그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 나올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잘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이 집회 사람들 안 나올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그런 데가 왜 안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필요해야 나오지요. 우리 한국 사람은 아직까지도 집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복받으려고 하는 기대가 있어서 많이 나오지만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정부가 먹고 있고 살 곳을 다 마련해 주기 때문에 그 때문에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라. 이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보다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라. 그러나 그 다음 하는 말이 병 안 든 사람이 없네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그러니까 게을러서 운동도 안 하고 병 들었어요. 병이 들려서 자녀들이 업고 안고 와서 자리에 눕혀놓은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을 부정적으로 해서 병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긍정적으로 말하면 병을 미리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항상 일반적으로 말할 때라도 제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가 나음을 얻었다고 했으니 나는 건강하다, 튼튼하다, 씩씩하다, 병들지 않는다. 그런 긍정적으로 말을 자꾸 하는 것은 그 말 자체가 위대한 치료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조금만 아프면 아이고 아프다, 아이고 고통스럽다, 못하겠다 하라면 몸에 있는 병이 얼씨구나 좋다, 내 있을 자리를 발견했다, 그러고 힘을 낼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조금이라도 몸에 고통이다고 하면 제가 채찍에 맞으므로 나는 나음을 입은 사람이다. 나는 건강하다, 튼튼하다, 씩씩하다, 허약은 물러갈지하다. 그렇게 하면 곧장 나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한국말이 은우라고 혀가 자라누라는데 오랫동안 안 쓰던 영어를 써서 설교하려고 하도 애를 썼더니만 혀가 벌써 영어에 익숙해져서 한국언름바보다 영어해라, 영어해라 자꾸 그렇게 혀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혀는 그렇게 쉽게 환경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속에 들어가면 긍정적인 말을 하기가 쉽고 세상적인 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부정적인 말을 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중심이 딱 잡혀서 예수 그리도의 갈보리 십자가 보혈의 은혜의 말을 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제가 채찍에 마지막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도 십자가의 은혜의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삼을 받았다. 죄는 나와 상관이 없다. 물러가라. 거룩함은 예수 그리도의 성령으로 오시는 은혜다. 나는 십자가를 통하여 거룩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축복받았다. 나는 영원한 천국을 얻었다.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근하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꽉 붙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외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필요한 대로 채워주신다. 내가 사모의 엄침한 꼴짝을 지내도 해를 안 받는 것은 주님께서 같이 계신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므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므라. 내가 너를 건강하게 하리라. 하나님 성령께서 붙들어주신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외우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나가면 이 세상에 들어오는 수많은 부정적인 말과 생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심을 잡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너무나 요란스럽고 흐트러진 일이 많아서 중심을 잡기가 힘들어요. 곧 세상으로 끌려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내 중심을 십자가로 확 붙잡아 놓고 세상이 나를 흔들지 못하게 해야 이기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따라서 영혼도 잘못되고 범사도 안 되고 병이 나서 몸도 건강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중심은 우리가 잡아줘야지 남이 잡아주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을 잡아야 돼요.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4차원의 영성과 말의 영향력을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은 생각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따빛이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은 생각을 다스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빛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못한다. 골리아스를 이길 수가 없다. 그는 장사다. 장군이다. 그렇게 말할 때 따빛은 초립동이었습니다. 17살쯤 되는 소년이었는데 그렇게 안 했었었습니다. 따빛은 몸짓만 컸지 그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은양맺은 백성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계신다. 우리는 골리아스를 이길 수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 하나님 보태기 따위 설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군인들이 내 보태기 냅니다. 내가 나의 주인으로서 내 보태기 나로서 골리아스를 바라보니까 도저히 상대가 안 되기만큼 크단 말이에요. 골리아스는 장군 같으면 우리는 메뚜기같이 보인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따빛은 언제나 내 플러스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덩치만 컸지 저기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 나는 덩치가 적지만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 그래서 골리아스를 보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너가 무시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망군의 야외의 힘을 의지하고 나오느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세상에 나가서 만물을 볼 때 나 플러스 나로서만 보면 여러분 뭐합니까? 뭘 잘합니까? 백만장자입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청춘이 있습니까? 환경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플러스 하나님으로 하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시면 엄란이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플러스 누구와 같이 계십니까? 진짜로 하나님 같이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 사람 아닙니다. 제 앞에 사면만 하지 말고 실제로 나 플러스 하나님을 말씀하십시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바라보고 사물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여러분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다투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5절에 보면 따비시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야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죽였나이다. 사자와 곰도 내가 죽였는데 한례받지 못한 하나님과 은약이 없는 저 골리아스를 두려워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예 바라보는 책도가 다르고 말이 다른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위시 불레셀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가니와 나는 망군의 야외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대장군이 엄청난 무장을 하고 기세당당했다고 하는데 조그마한 17살짜리 소년이 쳐다보고서 이 고깃덩어리야 너는 덩치만 컸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망군의 야외의 이름을 가지고 나오느라 그러니까 골리아스 따위스를 보고 웃었습니다 상대로 욕을 할 정도도 못 돼요 주묵만 하니까 그러니까 골리아스 말하기를 야 이놈아 내가 개인 줄 알고 부주깽이들로 나오냐 우리가 종종 시골에서 자랄 때 보면 개가 자꾸 부흙에 들어와서 설렁거리면 어머니가 부주깽이들고 개를 때리면 개가 깨깽깽이면서 뛰어나갑니다 그것이 기억에 남아있거든 그러니까 따위스 나갈 때 지평이 하나 들고 나가니까 이놈아 네가 내가 개인 줄 알고 부주깽이들고 나오느냐 너를 당장 죽여서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이 바보로 만들겠다 그러나 골리아스는 자기 혼자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따위스는 나는 소년이지만 망군의 야외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니면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에 초청해서 앉혀놓지도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은 무엇 때문에 불러오는 주님께서 여러분 사랑하고 구원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불러내어 빼어낸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별 수 없이 불러오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대단하게 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사랑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내 혼자 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는 또 여러분 생각을 깊이하게 되면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돈 벌 생각을 자꾸 하면 돈 벌 꿈을 꾸게 되죠 건강한 생활을 자꾸 하게 되면 운동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자꾸 생각하면 먹을 꿈을 꿉니다 우리는 해외 선교가 하면 먹는 꿈을 잘 꾸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음식이 없기 때문에 중국식을 먹을지 일본식을 먹을지 서양 음식을 먹을지 잘 먹어야 역사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을 꿈꿀 때가 많아요 저도 한 사흘 동안 늘 아침 점심 저녁 음식국만 먹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한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은 저 스웨덴의 중소도시에도 김치를 달라고 하면 김치를 박수로 만들어서 팔아요 그래서 이 김치 좋아하니까 굉장히 맛이 있다고 좋다고 자기들 김치 먹어보라고 하는데 그 김치를 먹어보니까 꽤 맛있더라고요 우리 한국의 국력이 얼마나 뻔해 나갔는지 옛날에는 김치 말을 해도 못 알아들었는데 김치 그러니까 아주 불이 약해 김치를 가져오더라고요 생각을 하게 되면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밥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밥을 먹을지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상과 꿈을 성경은 이끌어내서 성경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했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꿈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꿈이 없으면 내일이 없습니다 꿈이 있으면 내일을 계획하지만 꿈이 없는 사람은 내일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꿈이 없는 사람하고는 같이 안 합니다 해봤자 내일이 없는 것에 무엇을 합니까? 꿈이 없는 사람은 이만 딱 꿈이 없는 사람은 눈이 또랏또랏합니다 눈 아래를 보면 눈이 또랏또랏합니다 내일이 있는 사람이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면 모두 다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이 잘되며 강건한 내일이 꿈꾸게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하간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사십시오 소원이 꿈입니다 소원을 결정적으로 마음에 가지고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이 꿈이요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꿈을 계속해서 마음에 꾼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만난 스위스의 스웨덴의 목사님 한 분 스웨덴에서 가장 큰 교회의 목사 한 분이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스웨덴에서 이렇게 큰 교회를 채워넣냐고 그러니까 이거 다 당신 덕분이라고 해서 내가 당신에게 아무 돈 못 안 줬는데 무슨 내 덕분이니까 당신이 교회에 초청을 해 주어서 내가 젊을 때 서울에 가서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보고 입이 딱 벌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보면서 입을 딱 벌리고 한국에 이런 교회를 세울 수 있으면 스웨덴에도 똑같은 교회를 못 세울 리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같이 계신데 안 믿기 때문에 그렇지 믿으면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그 꿈을 가지고 스웨덴에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꿈을 꾸고서 하나님 사업을 한 결과에 오늘날 이 큰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고서 꿈을 꾼 다른 많은 교회들이 이 구라파에 북구라파에 이루어졌습니다 알마니아에 가도 그렇고 소련에 가도 그렇고 많은 큰 교회가 다 우리 교회를 보고 꿈을 꾸고 가르쳐 그렇게 됐으시니 세상으로 말하면 여의도 순복음 교회 아들뿔도 되고 손주뿔도 됩니다 꿈을 꾸고 그 영향력을 미쳐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달아 알았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큰 교회에 와서 교회를 바라보고 그냥 나가는 줄 알지만 주의 종들은 꿈을 얻어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려 주님이 오늘날 또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속에 의심을 자꾸 하고 의심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 안 할 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의심이 다 생깁니다 의심이 없음이 있는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음식에 의심이 다 생겨요 제가 강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믿으라고 말하면서 내 마음에 의심이 없는 것 같지만 저도 의심이 늘 들어옵니다 또 여러분이 의심 없이 믿는다고 생각도 안 합니다 의심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의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의심하지 않으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의심이 없으면 그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항상 알아야 될 것은 너희에게 계좌시 하나만한 믿음은 있으면 그 말하는 것은 다른 나무들은 시가 많습니다 그러나 계좌시 하나를 보면 시가 굉장히 적은데 믿음이 찾다 찾다 없어서 고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의심투성이 속에서 계좌시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 여러분 믿음에 마음속에 없이 의심투성이라도 계좌시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OK입니다 그것만 붙잡아도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 스웨덴 청중들에게 여러분 의심이 있지요? 다 그래 의심이 있어요 그러면은 믿음이 전혀 없네요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의심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당신 애들이 자꾸 나하고 거짓말한다고 여러분에게 의심이 있는 중에 믿음이 조금씩은 있다고 그러니까 무슨 믿음이 있느냐고 그래서 계좌시 하나만한 믿음은 있지 않느냐고 너무 작아서 안 보입니다 나는 안 그렇습니다 당신들은 덩치가 큰데 계좌시 하나를 덩치가 큼직큼직하게 보인다고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이 오늘 놀러 안 가고 휴가를 안 가고 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은 믿기 때문에 교회에 왔지 믿음이 없으면 이곳에 안 왔을 것 아닙니까? 한국에 조용기가 와서 말씀을 전가하니까 가서 들어보고 은혜를 받자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왔는데 내가 보니까 여러분 전부 다 믿음투성입니다 계좌시 하나만한 믿음은 다 있습니다 좋다고 박수를 치더니만 아닌가 병자위원 기도하니까 병자가 많이 나아요 그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까? 내 믿은 대로 될지 하다고 여러분 없는 것을 보지 말고 있는 것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중에도 계좌시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걸 붙잡고 매달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계좌시 하나를 보고도 산이 바다로 던지라는 것은 보통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적은 계좌시의 믿음이 굉장히 힘이 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상과 꿈을 갖는 것은 아니라 믿음을 마음속에 가지고 그를 행세하면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환경의 변화의 씨앗이 바로 믿음인 것인데 그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서 말을 해야 돼요 혀를 가만히 내버리지 말고 조그마한 믿음에도 있으면 믿음을 자꾸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됩니다 발전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믿음을 기초로 해서 자꾸 말을 하면 그 믿음이 성리의 바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민숙이 14장 2절로 28절로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우리가 애국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야배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한번 따라 읽어주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듣는 줄 아는데 지금 듣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극정적인 말을 들었으면 그대로 행하시고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그것도 그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는 더 쉽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이라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말했었습니다 하나님은 땅에서 매고프는데 무엇을 가지고 매고픕니까? 입술의 말로서 매고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듣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 영혼이 잘 땅같이 내가 범사의 잘 땅에 강구하노라 이 말을 자꾸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오냐? 들었다 들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야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득 없는 말을 하지 말고 시간만 있으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자꾸 하라고요 그러면 그 말을 한 자체가 여러분 장난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자식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인 것입니다 전혀 안 믿으면 그런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것입니다 말은 창조적인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 도와주고 싶은 사람은 한 가지 말을 계속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말을 계속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름을 바꾸므로 그 한 가지 말을 계속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축복해 주셔서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조상 자식이 없는 집안이니까 자식이 많게 하기 위해서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꾼다 많은 민족의 조상이들 너의 아내는 세라가 아니라 사라다 많은 자식의 여주인이들 우리 한국에서는 집안에 있어서 부부가 서로 이름을 안 부르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날 보고 용기야 안 그럽니다 저도 우리 집사람 보고 승혜야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부부 간에 서로 이름을 부릅니다 내가 제일 처음에 미국 갔을 때 가정에 초청을 받아서 가서 며칠 묻게 됐는데 아이고 부인이 자기 남편을 이름을 그대로 자꾸 불러요 내가 보기에 참 고약한 여자다 교양이 없게 저렇게 없으려 했냐 남편이 이름을 막 부러지니까 남편도 부인을 이름을 그대로 불러요 그런데 양쪽에 내가 물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서로 이름을 안 부르는데 미국에서는 왜 서로 이름을 부르냐 그러니까 한국에는 결혼 안 했느냐 그걸 물어요 결혼해서 산다고 사는 게 왜 서로 이름에 존칭을 붙이느냐 결혼해서 하면 친구인지 친구 서로 이름 부르지 친구가 누가 존칭을 붙이느냐 오히려 이상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도 사람들 안에서 살면서 이름을 바꿨으니까 많은 조상의 민족의 조상이여 많은 자식의 여주여 그렇게 불렀단 말입니다 이웃 사람들이 듣고 자식이 없어서 너무나 애를 태우더니 기어코 미쳤구나 자식이 없는 남편을 자식만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식이 없는 여자를 자식이 있는 부인으로 불렀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번 서로 이름을 그렇게 불렀단 말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따라 말할 수 있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것이 믿음이다 없는 자식을 있는 자식 같이 자꾸 부르니까 나중에 이삭을 낳았고 야곱을 낳았고 열두 자녀를 낳았고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두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름을 바꾸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말을 계속해서 해서 복을 받도록 하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장세기 17장 5절과 15절로 15절을 보면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아니하여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미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러시되 내 아내의 사례의 이름은 사례라 하지 말고 살아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 여러 민족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 나리라 말을 종종하는 것이 효과가 없다면 하나님이 이름까지 바꾸면서 이렇게 말을 종종하도록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효과가 있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신 하나님들 보십시오 야곱이라는 말은 사기꾼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꾀를 많이 부리고 사기를 많이 치는 것이 야곱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실험에서 이긴 자는 하나님과 실험에서 이겼다면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장세기 32장 24절로 28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실험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의 실험할 때 어긋나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랑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축복을 이름을 바꾸어 주어서 느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름을 처음에 지을 때 잘 지어야 돼요 이름을 잘못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다 그 이름대로 부르니까 그 이름이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개똥이라고 지은 이름은 내내 개똥이야 개똥, 소똥, 사람똥 또는 다 생각이 나요 나는 내가 기억이 나는 것은 제가 초등학교 어릴 때 상급생이 오더니만 내 이름을 보니 아 책에만 있는 줄 알지만 책에 있는 말도 여기 있구나 용기, 용기가 많겠다 그냥 들었는데 그게 내 마음속에 남아있어서 참 우리 아버님이 내게 좋은 이름을 주셨구나 용기가 없을 때 내 이름만 부르면 용기가 생겨나거든요 좋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여러분 용기가 있고 희망이 있고 축복을 받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부모의 책임인 것입니다 이름은 평생에 우리가 제일 많이 부르고 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필요한 축복을 그 말을 계속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은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단순히 말해서 자꾸 말하도록 제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용서의 축복, 성결의 축복, 치료의 축복, 건강의 축복, 영생의 축복 오중복음과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하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쉬우니까 기도할 때마다 날 늘 기도하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말로서 축복을 하고 말로서 저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축복의 말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약성경에도 예수님께서 갈대를 반석으로 변화시킬 때 시몬을 베드로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시몬이라는 것은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은 것입니다 고기잡이를 하던 시몬은 동리 사람들이 다 시몬 갈대라고 불렀는데 예수님이 그를 보고 너는 갈대가 아니라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다 반석이다 사람들이 다 비웃고 안 믿었습니다만 훗날에 성령 받고 난 다음 그 시몬이 반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필리포 가이차라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시몬 베드로는 말하기를 주로는 그리토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철위 아니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가 이뤄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서가 이기지 못하라 시몬을 베드로로 부르신 이상 그가 나중에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그러나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산헤드린 회원이요 가장 좋은 대학을 나왔고 학위를 가졌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서 나는 사울이다 사울은 제일이라는 말입니다 잘났다 유명하다 그렇게 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깨어져서 변화를 받게 되자 바울로 바꿨습니다 바울은 겸손하다 낫다 순용하고 따른다 겸비한 사람이다 그 이름을 바꿔서 사울로 부르지 않고 바울로 한평생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행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잘난 자 사울이 낮은 자 바울로 변화된 것입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였으나 다메색 도상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회심한 후 복음을 전하는 겸손한 주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설교하고 난 다음에 예수 믿을 사람 처음 믿게 될 일을 원하는 사람 일어나서 신앙의 고백을 따르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게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의로움을 얻었지만 구원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내가 입술로 고백을 해야 구원 받는 것입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가범 7장 22주로 30주로도 수르보는 게 여자가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기를 강구할 때 주님께서 자녀로 배불리 먹게 하지 개에게는 떡을 안 준다고 말했습니다 이방인 여자니까 그러니까 수르보는 게 여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습니다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로다 이 말을 했으므로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간다니라 말 한마디 잘해서 귀신이 딸에게서 나간 것입니다 여자가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간다니라 집에 돌아가보니 귀신이 나간다니라 그러므로 자기의 생각과 꿈을 생성하며 환경창조에 기여하는 것이 말인 것입니다 말을 통해서 생각이 밖으로 나타나며 꿈을 뚜렷이 나타나게 해서 환경이 그를 말며 형성되는 것입니다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번에 스웨덴에 갔어도 굉장히 강조한 것은 말을 뚜렷이 하라 말이 생각을 풀어놓고 꿈을 풀어놓고 믿음을 풀어놓고 창조적인 능력을 풀어놓는다 그냥 보통 것이 아니다 말이 시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굉장히 깨닫게 해 주려고 열을 많이 쓰는데 한번 따라 말씀해 주세요 말이 생각을 풀어놓는다 꿈을 풀어놓는다 믿음을 풀어놓는다 창조적인 힘을 풀어놓는다 이런 것이 풀려나가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 생각이 나타나는 것이고 말하는 대로 꿈이 나타나는 것이고 말하는 대로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고 말하는 대로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하고 싸우는데도 말로써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그냥 꽉 쳐라보고 있다고 해서 마귀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가 내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소의 모든 세력을 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를 해야 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했는데 마귀를 보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타나 물러가라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을 안 하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다고 마귀는 안 나가요 말로써 명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사타나 물러가라 나에게 회방하지 말라 저녁에 주무시키기 전에 원수마귀야 물러가라 나에게 붙은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무슨 일을 할 때도 마음에 중심이 안 잡히면 원수마귀야 회방하지 말고 물러가라 말로써 하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말로써 마귀와 싸우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언연적 나으리라 그 모든 것이 말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불리는 찬양 중에 십자가에서라는 찬양이 있는데 가사가 참 감동적이어서 좋아서 여기 적어내고 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여러분 이름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호하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제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거의 자녀로 삼으시고 복된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십자가 이전에는 죄인인데 십자가를 통하고 난 다음 나는 믿음으로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 여러분의 이름은 용서받은 의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용서받은 거룩한 사람이 되었었습니다 여러분은 치료받은 건강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축복받은 부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 영생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볼 때 변화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름이 이렇게 달라진 것을 꼭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서받은 의인이다 용서받은 의인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치료받은 사람이다 축복받은 사람이다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볼 때 그렇게 달라진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의 이름이 그렇게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그냥 종교를 가진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은 마귀의 수족이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을 통하여 마귀가 여러분을 도역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 내어 복장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대화의 수단일 뿐 아니라 내 마음과 환경을 창조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말은 서로 대화하는 데 필요하고 말은 창조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서 여러분과 대화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로서 여러분의 매일 생활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환경을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말이 그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말을 다스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이 여러분의 생각을 풀어놓고 꿈을 풀어놓고 믿음을 풀어놓고 창조적인 힘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말을 통하여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영혼이 잘되면서 범사에 잘되며 강근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리의 말을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안 믿는 사람은 축복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꺼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된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십자가를 안 가진 사람들은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안 가진 사람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안 가진 사람들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끌어집니다